안녕하세요. 신동허방송 골프장정보 아나운서 지호열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열화상 카메라 업체 중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시스원의 이종신 실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시스원의 이종신 실장입니다. 네. 실장님 주식회사 시스원의 회사 소개와 대표적인 사업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시스원은 1982년 창업한 전문 IT 기업입니다. 모 회사인 KCC정보통신의 자회사로 현재까지 IT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요 공공부처, 기업, 교육시설 등 800여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0여 명의 IT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IT 서비스 전문기업입니다. 시스원의 회사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시스원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기업으로서의 수익 창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매해 공채를 진행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유공정보 포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나요? 네. 그것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비접촉으로 대상 물체의 온도 분포들을 보여준 장비로 적외선으로 감지되는 주파수 반응을 정기적 신호로 만들어 주어 이를 화상 시스템을 구현해 주는 장비를 말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공급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순수 국산 제품으로 언제든지 신속하게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편리하고 특히 반응 속도가 빨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인차 발열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 동시에 여러 명의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발열이 거의 없고 장시간 사용에도 안정한 성능을 발휘하여 가성비 또한 좋습니다. 네. 가성비가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기능적으로 보면 자동 초점 기능으로 거리에 따라 렌즈를 조정할 필요가 없고 64채널 운영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PC에서 한 화면으로 다수의 카메라를 몰이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화가 가능하고 기간별 보고서 기능이 있으며 환경에 따른 온도 변화에 온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가격 면에서는 고가의 천만원대 제품에 비해 4분의 1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성능 대비 최적의 금액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할 것 같은데 혹시 제품 구매 시에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근래 민원이 많이 찾고 있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앞둔 학교 등 여러 분야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요청하셔서 생산을 계속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 약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공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원의 이종신 실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신동호 방송 골프장 정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